안녕하세요 사회바득입니다. 오늘도 최선의 수를 찾는 1급 문제 함께 풀어보실 텐데요. 깔끔하게 100도를 모두 잡을 수가 있습니다. 생각보다 난이도가 꽤 있는 문제인데 함께 풀어보겠습니다. 지금 100이 한 집은 확실하게 나있어요. 나머지 한 집을 없애야 되는데 한 집이 날 군데가 너무 많죠. 못 없앨 것 같지만 묘수순으로 없앨 수가 있습니다. 일단 그냥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것은 100이 이어버려서 두 점을 잡자고 할 때 여기 이어면 잡지만 이곳 이어버리면 이거 살았죠. 여기 들어가는 수는 너무 쉽게 실패고요. 그렇다고 한 점 잡는 수도 너무 쉽게 100이 살 수가 있습니다. 실패입니다. 그래서 이럴 때 여기부터 찌르는 게 좋은 수순일 때가 많아요. 여기를 이어주면 그때 들어가서 이제는 맛보기로 100을 잡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. 하지만 100도 응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. 여기서는 이곳을 맞고요. 찌를 때 받아서 단수치면 결국 패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. 찌르는 수 여기를 막아서 패가 나는데 패는 실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러면 깔끔하게 잡는 수가 어딨을까요? 여기 치중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. 100은 이쪽에 있는 수 한 수인데 여기서 넘어가면 100이 이렇게 이어서 두 집을 내고 사는데요. 여기를 치중 가놓고 묘수가 있습니다. 여기서 한번 영상을 멈춰놓으시고 풀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여기서 정답은 이 치중을 해놓고 찌르는 게 기가 막힌 수순입니다. 100이 이곳을 이어면 아까처럼 똑같이 맛보기고 여기를 막으면 지금은 찝는 수가 있습니다. 이 찝는 수로 100 전체를 잡을 수가 있어요. 그냥 치중이 일단 묘수였고요. 100이 이을 때 찌르는 수. 만약에 그냥 찌르면 여기를 둬서 안됐지만 이곳을 하나 치중 가놓고 찌르는 묘수순으로 찝는 수까지 1,2,3,4,5를 모두 봐야 되는 수순이었습니다. 오늘 문제 여기까지고요. 간단한 문제였지만 난이도가 꽤 있었습니다.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려요. 지금까지 사회바둑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